나 정도 되는 서포터만 데리고 해도 메스터는 그냥 밥이라니까? 그런 애들이 없어 아 진짜 나 복다 나 복제인간 만들어서 나랑 듀오하고 싶다니까 진짜? 오늘 베인 트위치 카이다 3개만 합니다 에 아 우리도 접 좋은데 근데 이거 잘만 하면 중단 좋은 접이었대 우리 아니 근데 저 베인이 5판 0퍼에요 누가 닿지 않하나? 와 안하네 얘네 그냥 진짜 이길 마음이 없나보다 상대가 못하길 바래 봐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건 아 아니 왜 아니 왜 게임 못할지 근데? 아 진짜 카이다 너무 못한다 아 진짜 에바잖아 하 다 짤걸 와 뭐하냐 아니 너 지금 안된다 나 타벨 모든걸 해줬어 와 아니 너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도대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나 그만 지우고 싶다 아 너무 절망적인데 아니 탑 빠졌는데 탑 솔킬 따이고 보드는 그냥 알아서 뒤지고 이거 가서 와봐 이거 지우고 오라고 W W 써서 아니 이거 알려줘야돼 다이아 맞아 시발 아 왜 가 아니 위로 쭉 빼면 살았잖아 아 허라부르네 진짜 아니 저거 진작 빨리 가서 W 지웠으면 제대로 안왔잖아 아 아 요새 팀은 그냥 안좋아요 한 지금 3일짼데 3일째 팀은 안좋아 너무 심해 진짜 이거 바텀 탑 10 데스야 22분인데 아 너 뭐하냐 진짜 왜 먹어 그거를 네이스 네이스 아니 이걸 이걸 뺐네 아 이거 좋은데 그냥 걸어가서 뺐네 그냥 끝낼라고? 못 끝낼텐데 아 이 새끼들은 왜 한판짜리를 쳐했어 원딜 원딜 로드 아니네 원딜 왜달라 그랬어 얘는 아 왜와 나만 간다니까 아유 개새끼 말 졸라 안듣네 그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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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았어 형 간다 야 아니 그냥 빼지 왜 Q를 써 거기서 또 아 진짜 너 뭐해 야 너 독댐이 못 때려 이거 어 어 E E E 그렇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적팀을 심지어 던지지도 않네 아니 뭐해 아 왜그래 아니 역전할 생각도 안하네 우리 팀만 씨바 역전할 생각 안하고 적팀은 존나 열심히 하냐 맵판 이거 탈 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와도 2대엠도 질 것 같다 뭐라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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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판이구나 진짜 아 그냥 열자 그냥 안되겠다 시간 아깝다 이거 다이빙하겠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에 아니 근데 북회도 똑같아요 오늘 롤이 아닌가봐 나 아까 북회도 이기긴 이겼는데 4대5로 이겼거든 애들이 싸워서 시작하자마자 싸워서 안하더라고 이기긴 이겼는데 야소 딜량 5천인걸 보시면 알겁니다 이거 4대5로 이겼어요 이거 안한다 안해 그냥 전멸 전멸 휴수가 안한대 갑자기 애가 이거 돈 주지 않냐 발비 조심하시지 dealer 가시는 거지 왜 MATT 우와 괴반네 아 야 왜 그래 어 악 개 진짜 C발 너 뭐하는 새끼야 리산아 왜 안와 야 너 뭐하냐 너 진짜 아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안오는거 존나이바야 아니 우리 CS 아 누가 반대했어 아 잘 반대 어 너무 좋은데 어 이거는 많이 던졌는데 쟤네가